가톨릭뉴스는 전국 교구장으로부터 새해 사목 방향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 교구장 손삼석 주교의 신년대답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김영규 기자입니다. 부산 교구는 올해를 사랑의 해로 지내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은 믿음의 해로, 2019년은 희망의 해로 보냈습니다. 부산 교구장 손삼석 주교는 믿음의 해에는 하느님 은청을 확신했고 희망의 해에는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야 함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랑의 해는 3년 여정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2018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 희망의 해를 통한 본당 공동체의 영적 세신회로 잡았습니다. 올해가 사랑의 마지막인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신망의 마무리를 사랑으로 하지 않습니까? 부산 교구는 사목 지침을 통해 실천사항도 제시했습니다. 올해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나의 사랑이 하느님께 향하기, 나의 하느님 사랑이 이웃에게 향하기 등 세 가지입니다. 손주교는 사랑의 해를 보낸 뒤 곧바로 청소년회의 선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사랑의 해를 마치고 나서 내년 그다음에 그 후년, 2년을 일단 청소년을 선포하고 해보자. 올해 1년 동안은 뭘 하는가? 완전히 여기든 준비를 할 겁니다. 준비를 해서 그냥 뭐 이벤트나 몇 번 하는 그것은 그렇게도 안 되고 그건 효과도 없고 꾸준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들을 위해서. 손주교는 교구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어 승직자, 수도자뿐 아니라 평신도 전문가, 젊은이들과 함께 연구를 통한 지구 활성화에 매진할 방침입니다. 손주교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사목적 접근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부산 교구는 현재 영어와 베트남어, 동티모료, 인도네시아어로 많게는 매주, 적게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구는 한 발 더 나아가 베트남어 전문 사제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우리 신부님 한 분을 베트남으로 보냈습니다. 아예 베트남어를 배워와서 미사도 복원하고 고백성사도 주고 상담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손주교는 고령화와 냉담 교우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냉담 교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과 정성이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손주교는 올해 사랑의 해를 지내면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합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어려운 사람에게 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늘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 기쁨과 희망으로 이 한 해 잘 지내시고 올해 말에는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높이 찬미 찬송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